안녕하세요. 보험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들이 제가 모의퀸 실무 과정을 하면서 중간에 장기 과정생들한테 틈틈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몇 개를 추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약 15분 정도 각 강의마다 15분마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제가 무료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고 저희 부대표하고 기술의 이사가 또 관련된 분야들 악성코드나 아니면 머신러닝 쪽이나 그런 쪽을 해가지고 기회되면 이런 식으로 무료 강의로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모의퀸 쪽에 강의를 하기 때문에 모의퀸에 대해서 한번 이슈를 제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에 나왔던 모의퀸에 대한 수요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신입들을 많이 뽑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뽑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거 강의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들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 주관적인 생각들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 다른 의견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반박이 있다면 저한테 댓글로 아니면 별도로 말씀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알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 뉴스는 저희들 데일리 쪽에서 나왔던 그런 뉴스인데요. 이 뉴스를 보면 모의퀸 수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최근에 모의퀸 매출이 많이 상승이 되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모의퀸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예전부터 모의퀸 쪽으로는 많은 인력들도 필요했고요. 실제 일거리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컨설팅 업체에 있다가 최근에 창업을 했던 분들이 거의 다 대부분 컨설팅 쪽으로 하셨기 때문에 창업을 하더라도 그쪽으로 많이 하게 돼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기술적 진단이나 관리적 진단 하신 분들도 거기에 인력에 있는 것이고 모의퀸 인력들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요. 그런 추세입니다. 이전부터 모의퀸 쪽에 왜 많이 필요를 했냐면 우리가 컨설팅 쪽을 하다 보면 기술적 취약점 진단 쪽이나 관리적 취약점 진단 그리고 별도로 모의퀸이라는 사업들로 구성이 많이 되게 되는데 최근에는 인증 쪽입니다. ISMS나 PIMS나 그런 인증 쪽으로 하면서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 기술적 진단 쪽에서는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진행을 하게 돼요. 체크리스트 주요 정보 통신 기반 시설이나 그런 것들 기반으로 가이드를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 주요 기술적 진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체크리스트 모든 항목에 대해서 비율적으로 맞춰가지고 위험도를 체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평가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평가 점수 같은 경우는 100점이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 회사는 80점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보완 수준은 90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 목표가 나오게 돼요. 근데 이거 이외에도 모의퀸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모의퀸은 결과물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시나리오 기반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시나리오 기반이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서비스를 가지고 내부에 침투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그러한 취약점들을 보고서에다가 쓰게 되는데 그 결과물에는 개인정보 노출 부분들이 있을 거고 중요한 정보들도 노출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다 화면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화면으로 나오다 보니까 관리자가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더 부각이 되는 것이고 중요한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서비스가 계속 변경이 되고 하다 보니까 오픈되어 있는 서비스도 많이 나와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픈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정에도 꼭 받아야 하는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필요로 해서 모의퀸을 진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웹하고 앱을 진단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진단하는 것들이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모의퀸도 인력들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매출들이 많이 상승이 되는 것이고 지금도 모의퀸 인력들이 많이 뽑게 되는데 왜 신입들을 많이 뽑는지에 대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할 때가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조금은 신입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회장님은 이제 모의퀸 인력이 뿐만 아니고 저희들 IT 인력들 그리고 이렇게 프리넌들이라고 많이 하죠. 단기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죠. 상주를 해서 단기 계약, 긴 계약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2주나 1개월 정도 해가지고 단기 계약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무튼 그런 분들은 이제 프리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회사에 다니다가 나오셔가지고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단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의퀸 인력들 모의퀸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사에서 받아서 어떤 업체가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업체의 입장에서도 비수기가 있고 이제 성수기가 있자라는 거예요. 경제가 이제 패턴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모든 인력들을 다 보유하기가 리스크가 커요. 뭐 시장, 보안 시장이 뭐 다른 엄청난 시장들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의퀸은 지금 현재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름 많이 나오지만 인력을 모두 다 보유하기는 리스크가 크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프리인원들을 쓰게 되는데 이렇게 쓰다 보면은 당연히 프리인원은 기존에 있던 분들보다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따졌을 때는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맞지가 않아요. 그 타산이 맞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컨설팅에 있던 그분들이 이제 회사를 차리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회사를 차리는 경우는 이제 뭐 시장 정도의 영향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 시장들이 조금 어려움들도 있으면은 당연히 나와서는 창업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창업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시장 경쟁을 하다 보면은 단가가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영향들이 많이 이제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뭐 바로 이번 연도부터 생겼냐 그러지는 않고요. 그게 조금 이제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당연하다 하듯이 시장들이 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쪽 업체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B 업체에서 B 업체라고 했을 때 이 B 업체에서는 이제 프리인원들을 많이 쓰기는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 계속 지속적으로 오는 그런 모의킹 일 같은 거 이 프로젝트들을 들어올 때마다 이제 제한을 넣어야 하는데 그 제한을 넣을 때 이제 프리인원을 많이 쓰다 보면은 일정을 협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당장 필요한데 또 찾아봤더니 없을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걸 알았던 그런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작은 회사 쪽이나 그런 쪽에서 인력을 이제 보유를 하려고 합니다.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인력을 보유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력을 보유할 때 경력자들을 보유할 수는 없잖아요. 리스크가 크니까요. 그래서 신입분들을 이제 보유를 해서 실제 이제 가르치고 이제 서로 그 비전을 같이 갈 수 있는 신입들을 이제 뽑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그런 작은 소규모 회사들에서 이런 신입분들을 현재 많이 뽑고 있어요. 이번 연도에 지금 현재 한 3개월 동안에 저한테도 한 20명 넘게 남은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다 신입입니다. 모두 다 신입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입분들 지금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물론 시장이 전체적으로 저희들 경제까지 아시다시피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 좋은 거 아니 안의 좋은지 않은 거 안에서 좋은 기회들이 생기는 분들은 현재는 이렇게 신입분들을 많이 뽑으려고 한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겨내야 하잖아요. 이 경제를 이겨내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장기간 보고 이제 뽑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입분들이 현재 갈 수 있는 모의킹 인력 같은 경우는 갈 수 있는 데는 아주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이번 연도 안에는 거의 이제 붐이 일어날 정도로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거의 확실하고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들어가고 난 뒤에 이제 잘 버텨내시고 그 다음에 이 경제를 이겨내시는 것이죠. 같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경제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고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좋아하는 보안을 놓고 다른 데로 경제가 더 좋을 때를 한번 가볼까 뭐 그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보시고요. 음 이런 어려움 안에서도 준비를 잘 하시면은 아마 기회는 몇 개월 안에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추천이 와도 저도 수용을 못할 정도로 많이 와요. 그러니까 장기과정생들도 다 수료가 돼야 저도 추천을 해주는데 그게 이제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 더 많이 뽑아야 저도 많이 가르치고 많이 뽑아야 하는데 좀 그게 걱정일 정도로 많이 오기 때문에 너무 많이 걱정을 하지 마시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가볍게 했어요. 첫 번째 시간은 이야기를 했고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해서요. 궁금한 거에 대해서 제가 뽑아가지고 좀 한번 무료 강의로 이렇게 뿌려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저한테 질문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무료 컨설팅 같은 경우도 1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 100명 뿐만 아니고 계속 무료 컨설팅은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